거울아 거울아 누가 나와라 이게. 거울아 거울아. 유나 공주 좀 불러줄래? 우리 원래 백설공주가 저렇게 야하게 얘기해. 눈을 신종일관 이상하겠다. 저 공주님은. 유나 공주 좀 불러줄래? 엉덩이를 왜 이렇게. 어, 맞다. 청순한 공주 대 야한 공주다. 이거 거울이야? 응. 실망했나 봐 유나 공주가. 먼저 서리 공주가 불렀으니까 서리 공주부터 먼저 공격이다. 서리 공주 공격! 서리 공주 공격!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이거 너라도. 너라도. 거울 애들이 불고기 심한가? 잠시만. 이상하다. 왜 안 보이지? 공주님들, 공주님들. 그거 옹옹렌즈예요. 아, 그렇구나. 거울 속의 나야. 아,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. 너도 그거 알고 있지. 너 참. 이렇게도 몸을 비를 끄는 거야. 섹시하구나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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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하지 없어서. 당연하지. 당신은 엔딩대로 고발합니다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나도 모르게 그만. 사 있어. 네, 두 번 더 사 있어. 자, 이거 누구 한 명. 거울아 거울아. 효연 공주 좀 불러주겠니? 비성문대, 비성문대 이거. 팝핀, 팝핀. 따라리리라라라라라라라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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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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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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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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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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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오, 오. curiosity've. 한 번 웃어,akte는ID? 거울아 거울아. 검정머리 해볼 생각은 없는 거니? 지금 머리 색이 맘에афommt 그렇죠. 입 빠졌니? 가울아, 가울아. 입가자기네. 입가자기네. 갑자기 입가자기네. 앞뒤가 맞는 얘기 할 줄 모르는 거니? 어, 어. 가울아, 가울아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일 뿐이 나지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일 뿐이 나지. 진짜 아닌 거야, 저거? 가울아, 대답해! 가울아! 가울아! 대행공주와 승리하셨어. 우선은 슬픈 시기요. 어, 가울아, 가울아. 수영공주 좀 불러줘. 와우. 굿팬스. 빅맨치. 왼발이 너무 세. 맞아. 빅치기. 빅치기. 아, 이거 경우를 안 했잖아요. 그거 경우를 안 했잖아요. 거울아, 거울아. 너가 나보다 더 까맣지? 거울아, 거울아. 요즘 네가 더 까만 거 알고 있지? 거울아, 거울아. 너 내 몸매 부럽지? 거울아, 거울아. 너 내 몸매 라임 부럽지? 거울아, 거울아. 거울아, 거울아. 거울아. 너 내 다리 길이 부럽지? 거울아, 거울아. 너 내 머리 숱 부럽지? 거울아. 이러다가 거울아, 거울아서 나와봐. 거울아, 거울아. 너 지금 경호원 있었으면 좋겠지? 거울아, 거울아. 거울아, 거울아. 너 지금 경호원이 널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지? 거울아, 거울아. 언제 우리가 또? 척다, 척다. 척다, 척다. 거울아, 거울아. 너 얘한테 가면 손거울이지? 거울아, 거울아. 서현이 공주 좀 불러줄래? 서현이 잘할 것 같아. 헤리보 던던. 쟤 저런 애였어? 이거 주말이 명화 중장 아니야? 안녕, 거울아. 거울아, 거울아. 거울아, 거울아.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니? 응. 시작해. 이게 질문이야. 이게 질문이야. 거울아, 거울아. 이겼다. 우와. 내가 졌어, 졌어. 거울아, 거울아. 이거 진 거야? 내가 어디 있었는데? 거울아, 거울아. 거울아, 거울아. 진짜 진 거야? 네. 자, 마지막. 호동쟁이. 호동쟁이, 끝판왕. 탱구. 탱구. 아, 진짜. 호동쟁이. 야, 엄마. 나한테 반했나? 어머, 나. 너 되게 돼지 같은 거 아니? 확실해서 진 거 아니냐? 오늘 뚱뚱해 보이지? 돈까스같이 생긴 거 아니? 되게 잘했었네. 진짜. 잘 찢어졌어. 어이구, 참. 상황이 참가 됐나? 진짜 이쁘네. 어? 너 보니까 배고파진 거 아니? 어? 졌어. 너무 다 대답하라고 했어. 다섯 번 졌어요, 다섯 번. 너? 이미 늦은 거 아니? 에이구. 장훈 오빠 보고 싶어요. 장훈 오빠 보고 싶어요. 장훈. 거울아, 거울아. 장훈 거인 좀 불러주겠니? 거울이 보인다. 먼저 해. 거울아, 거울아. 응. 거울아, 거울아. 응. 응, 졌어. 왜 이러나? 아니, 이거 내가. 졌어. 내 숙박. 아니, 숙박이 어디 있어? 내 숙박이. 게임에서 숙박이 어디 있어? 게임에서 숙박이 어디 있어? 게임에서 숙박이 어디 있어? 대답이 아니라. 대답이 아니라. 대답이 아니라. 그냥 응 하는 게 내 톤이야. 링스를 한 배씩 지른 거야. 그렇죠. 근데 이건 원래 내 마을이 나오기 전에 톤인데. 우리 서병 공주. 백사 공주. 감사합니다. 제일 동시에 공격해. 그러면 그때 사냥꾼 왔을 때 살아난 게 혹시. 맞아. 정수기도 팔고. 아니, 근데 듣자 듣자 하니까 되게 열받는다. 왜? 왜 우리가 너네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을 받아야 돼? 난 진짜야, 얘들아. 믿어줘.